Q.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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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왜, 고정,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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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고정,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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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기주입니다. 거주동명은 진천동입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1년 신수를 들고 들어셀서 바른 공수를 싹 다 삼재가 내년에? 싹 다 삼잰데. 엄마가 내년에 악삼재다. 어디 가서 이거 홍수매기를 하고 삼려의 판란을 막아야 될 거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라 했다 그러면서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자리를 보존하고 3년 상간으로 누울 수 있어 눕게 되면 너무너무 어렵고 이 집에 굉장히 가난한 곧자가 외로울 곧자들이 굉장히 가득하다 근데 우리 자손을 보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 돗줄이 뻗치고 신줄이 뻗친다 그런다 지금 이 눈 속에 보는 것 같으면 우리처럼 무당살이나 이런 거는 없는데 뭔가 약간 살기가 느껴지고 약간 돕기 같은 게 그런 기운들이 조금 보여져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사납다든지 그리고 인간의 인연이 잡히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는 상관이 없이 마음이 보배든 어쨌든 이런 거와 상관없이 눈 속에 살이 들었다 보니까 네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 생활을 하기가 그러고 뭔가 이렇게 다니면서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이런 굉장히 외로운 사주를 타고났고 1부 종사는 지아비로 네가 있었다고 한들 이혼하지 않았겠나? 아직은 미혼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이제 혼사를 했다 그래도 넌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된단 말이야 그래 너무 외로워 그러는 속에서도 우리 자손이 무언가를 하려고 혼자 스스로 뭐 이렇게 뭐라도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고 스케줄을 찾아가지고 해보려고는 하는데 결국에는 끈기가 없고 인내심이 없어 끝까지 가는 법이 없다 그래 요 모양 요 꼬라지지 그치? 네 궁금한 거 삼재를 막는 게 좋겠다 지금 내년에 드는 삼재에 지금 뭐 쥐띠 원숭이띠 용띠 그것도 뭐 전부 다 악삼재는 아니야 그것도 사주팔자에 있어가지고 복삼재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너희 집에는 지금 김씨의 엄마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는 조금 덜하다 그래도 근데 엄마가 엄마가 몸수가 크게 좋은 수가 아니고 집에 아픈 병자가 있어라 했기 때문에 상황이 갑자기 안좋아 그리고 주당 조심해야 되겠다 너희 집에는 음식 끝에 드는 주당이라든지 이러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지 너희 집에 집에 웃대로 해가지고 굉장한 부정을 저질렀다 먹는 거 가지고 개를 잡아먹고 뱀을 그 저 뭐야 도구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파갖고 내서 먹고 이러는 조상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정한 짓을 많이 저질렀다 그래 선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정들로 인해가지고 주당을 맞을수니 거기다가 삼재까지 겹치게 되면 너희 집에는 우한히 판을 치게 될 수도 있다 그랬으니까 어디 용한 데 있으면 가서 삼재를 미리 치는 게 좋을 거야 궁금한 거 제가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요 계속 결혼을 못하는 건지 그럴 확률이 조금 있을 것 같아 실은 2년 전에 제가 만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안됐어요 응 그래가지고 좀 벗어봐 응 너무 답답해서 생전 처음으로 절지를 갔거든요 응 갔는데 물어보니까 응 갑자기 뭐 돼스레 명차야 된다고 응 엄마가 뭐 왜 된다고 응 그래가지고 응 응 엄마가 살고 너도 뭐 나중에 되면 장가간다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1년 딱 지나고 난 뒤에 또 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지? 속으로 그러다가 내가 좀 버겁다 하니까 금액을 좀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갑자기 갑자기 내 마음이 탁 안 가는 거예요 맞지 선보를 못 봤으니까 그래서 치났어요 응 추워다가 어디 또 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또 어디 뭐 해서 알아가지고 한번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 가면 결혼을 못 할 팔자다 그래가지고 또 뭐 치성이라는 걸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하니까 했어요 했는데 그런 것도 1년이 좀 지났거든요 재작년에 한번 작년에 한번 10월달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갔는 집에서 이제 신 어머님이 너무 바뀌셨다고 와버려 봐준다고 하지만 저한테 이 박수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래가지고 박수 그러다가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게 심한 정도냐고 하니까 하든지 아니면 또 무슨 말이에요 해서 뭐 고를 막 풀어가지고 고를 풀어야 너 결혼을 하든지 안 그러면 너는 무조건 박수해야 된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 오게 된 것도 저게 박수인지 박수인지 아까 선생님이 박수는 아닌 것 같다고 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건 다행인데 저는 저 이래 적자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손이에요 저희 집에 물론 위에 하라고 물론 위에 하라고 좀 잘하고 있긴 있는데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혼을 못하면 어쩌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예 못하는지 아예 힘들다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가지고 그래 답답해서 찾아가갖고 없는 돈 꽤 작여갖고 아니 근데 뭐래 하면 할 수 있대요 그래서 했잖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래 뒤에 왜 안 되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성격이 마음을 따라뿌면 그냥 이게 잘 안 가요 이게 탁 이렇게 사람으로 대할 때 좋으면 나한테 그렇게 안 좋게 대해도 그냥 다 좋고 내가 다 한 번 잘해줘도 그냥 제가 싫으면 막 밀어내거든요 그래도 돈을 그만큼 줬으면 물어봐봐야지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또 한 분은 코로나 시국이 이래서 그렇다고 하고 한 분은 이제 아직까지 그분이 말씀해 주신 시간까지는 아직 조금은 남았어요 조금은 남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그게 언제? 동지 아 동지? 네 동지 쪽 그러니까 그분의 신어머님이 바뀌기 시니 전에 신어머님이 이제 그거 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바뀐 신어머는 뭐래? 해야 된다? 박수해야 된다? 딱 고디면은 한 3분에 뭐 알을 하는데 3분의 1는 알아 듣겠고 3분의 2는 못 알아 듣겠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모르겠어요 유명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나는 뭔지도 모르겠고요 알은 여기 대구에? 대구? 둘 다? 한 분이 유명하시래요 여기 뭐 하여튼 거기 뭐 무형문화재 비슷하게 뭐 하여튼 유명하시래요 무형문화재? 모르겠어요 나도 하여튼 그렇게 말만 비슷하게 들었는데 그럼 아직은 동지가 남았잖아 우리 동지가 남았거든 동지가 큰 글씨로 저 다음 달이거든요 22일이니까 동지까지 기다려봐 근데 느낌이 형 아닌 것 같은 사투런 느낌이지 나도 그렇긴 한데 그래서 나는 오늘 궁금한 게 진짜 아예 못 가는 건지 아니면 이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는지 선택지를 열어둘 수 있지 열어둘 수 있는데 그거는 솔직히 내 성격으로 이야기하자면 희망구문일 것 같아 아직 가능성은 크게 안 보이는데 그렇다고 나한테 구슬해라 이런 젓말이 아니라 일단 못 가는 거는 틀린 거고 그치? 못 가는 거 아니 삼촌은 틀렸고 일단 아직 일단 틀렸잖아 근데 삼촌이 와가지고 집에 병자가 생기고 이러니까 그거부터 나중에 어디가 동지까지 남았으니까 거기 가서 홍수맥이라도 좀 해 그렇게 하면 어차피 나야 마운틀이 돼가지고 장가를 못 가는 상황에 그러니까 이제 인연이 있으면서 삐그덕거리는 거야 우리가 어떤 조화를 낼 수도 있겠지만 인연법에 따라 인연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자체가 지금 그거는 너무 머나먼 얘기잖아 그렇지? 현실적으로? 그랬으니까 우리 기준님 우리 안당기준이랑 좀 이렇게 해가지고 삼재라도 좀 이렇게 막아서고 이러면 삼재판란에 인간 뭐 금전 뭐 건강 완전히 악으로 끼기 시작하면 있잖아 어? 진짜 죽어나가거든 관제에 막 물리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 저희 어머니 평소에도 많이 좀 와보셔어 그래가지고 또 거짓이 그니까 그니까 그냥 뭐 하여튼 많이 확확 묶고가서 많이 크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제 부담이 생기죠 확 크게 해라 하니까 제대로 풀어라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맞는건지 안 맞는건지 모르고 우리 결혼을 견따 치더라도 저는 지금 연애도 안 해보니까 좀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애도 못하고 계속 하는건지 억울하잖아요 아니 억울한걸로 치고 나도 4년간이 그럼 시킨으로 뭐 억울한걸로 하얗긴 한데 하얗긴 한데 하얗긴 한데 하얗긴 한데 아니 뭐 아니면 어쩌다 만나면 뭐 애 있는 사람이든지 네 정 내가 나도 잘 모르고 있는 내가 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쩌다보이 만나다보이 어쩌다보니까 어떻게 만나나 그럼 그래도 되던데요 그래? 그것도 신기하다 아우 서구 서구 그래서 이제 거의 43살인데 누가? 제가 43살 아끼고 마흔 4살인데 영 좋은 시간이 별로 없는거에요 이제 뭐 내가 같은 사람 누가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결혼한 상대 만약에 있다 치면 그러면 나이 차이가 없도가 있을건데 자꾸 이렇게 다이 먹고 그냥 훅훅 가버리면 저거 없는거죠 이제 그러고 계속 고민되는거에요 고민되고 이거 오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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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우연찾기 사장님하고 연줄 닫아서 나는 이제 슬마슬마 폈는데 돼가지고 선생님 계속 선생님일 줄 알았거든요 나는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통화 선생님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계속 보니까 맨날 보니까 통화 선생님을 캤는데 이제 오늘 가면 진짜 물어봐야되겠다 영 가망이 귀 아프고 가망도 없고 안고도 없나 싶어갖고 물어봤는데 이거 그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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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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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